한 번 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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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려운데? 안 걸어 안 걸어 아니야 왜 걸어 왜 걸어 더는 건 아니야 왜 안 걸어 한 번 더 걸어 이리 와 더는 건 아니야 자 얘들아 싸우지 말자 얘들아 싸우지 말자 내가 아까 형들 너무 잘했어 근데 3라운드라서 난이도를 올려야 돼 아까 난이도 올리면 되지 그쪽은 2라운드였어 아까? 난이도 올리면 된다니까 난이도는 난이도는 10개가 안 들어와 어렵다 이거 잘해 라비가 내 코치를 받으니까 좀 된다 저도 좀 해주세요 혁이 하나씩 던져와 3라운드 너무 아까운 거니까 조금 더 세게 3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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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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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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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갔어 우리 코 뭐로 가져가 우리 코 다 가져갔어 형 이거 뭐 지금 보인 거지 왜? 안 가져갔어 일단 형들 직관에 도저히 사라지 말고 어? 몇 개야? 10개 응 아웃 20 바꾸링 어서 21 22 25 6 7 8 스케줄 들지마 다시 8 쭉 9 반성 와, 립스틱 짜부댔어 와, 무슨 아스트같아 아, 너무 아프다 아미고TV 아미고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부자가 아미고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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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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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